자릿경맨 상큼히 내려간 차 어두운 머리에 나를 너에게 나의 꿈 틀어주네 예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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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의 마음 나를 지고 나의 그곳 너만의 우리의 세상을 둘이서 만들자 아침에 눈이 피고 밤에 눈이 피고 밤에 날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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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복댕이 내 것이 내게 좋아하는 성향이 식재료 내게 누군가 지루하자 너는 어떻게 올라 이 소리맞혀 소리맞혀 너네들 놀러 자 작은 손 마주잡고 지금 바라보자 나를 흠 내게 내게 흠 흠 흠 흠 흠 한번더 여러분도 같이 한번더 엽사랑더 그럽사람봐 사랑은 깨끗이 너무 무려할 거라 작은 손 빠져나고 새해는 바람이야 내 가슴이 내가 제일 좋아하네 표멸릴릴릴릴릴받기면 내 가슴이 좋아하네 내 사랑을 다해 마주한다 나의 지척하여의 빛로와 시체 우리 내 눈에 반짝이 내 눈에 반짝이 내 눈에 반짝이 왜 너는 미얀단다 우리를 내 꿈속에 서한 곳 사람 너와 나의 눈빛에 번뜩 빛 곳에서 우리 함께 날자 너와 나 너의 꿈의 대화를 왜 너는 미얀단다 우리들의 꽃 속에 사랑은 없어라 너와 나의 눈빛에 맘을 부서져 우리 함께 앉아 너와 나 너와 나 너와 나 넌 내 꿈에 대하네 좋아할까요? 잘했지? 네 여기 나왔어? 센트로 1,800원 센트로 1,800원 고마워요 1,800원 곱하기는 하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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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담비 선생님 혹시 현철 아저씨가 아닙니다 지하 겁니다 그럴 줄 알고 다가왔어요 내 마음은 별거같이 앞에 봐 udo 저 왕진 끝났으니까 가볼게요 됐어요 준비됐죠? 아니 올라오세요 올라와 올라오세요 아니 올라와요 이렇게 아니 됐어요 안돼요 어떻게 뭘 어떻게 그거까지 배웠어? 내가 누구야 내가 누구야 윤정이 할머니 어 윤정이 할머니 나는 누구지 할머니야 나도 할아버지란다 올라와요 올라오는게 딱 맞아요 이게 맞죠 아 고집 드럽게 세세요 이게 맞다잖아요 그럼 이게 딱 맞다잖아요 꼭 냄새 붙어있고 싶어가지고 참 당연하지 알겠습니다 네 황길도 가 네 황길도 가 나 귀환이 못 꽃다버지 빨리 난 꽃다버지 빨리 난 꽃다버지 빨리 난 꽃다버지 빨리 나 꽃다버지 빨리 나 꽃다버지 빨리 어 내 찬도 나 꽃다버지 빨리 나는 꽃다버지 인정 그대를 보면 눈물이 나요 이렇게 온 마음을 눈에서 관세가 은은한 가지도 나 주지 못한게 걸려서 불불렷고 만진 왕들은 그대에게 선물했어도 지금 비록 초록하지만 이 내 마음만은 나 같은 사람 사랑이 이제 없어 얼마나 고마운이 그대가 나요 얼음만 봐도 눈물이 될 것 같은 아름다운 내 사랑 이건 저 두 분이 사는 거야 난 사랑된 그대 모습을 초반하게 볼지 모라도 그대 사랑은 가장 빛나는 하나의 별 같아 그대 때문에 행복한 사람 얼마나 고마운이 그대 알아요 하루만 봐도 눈물이 될 것 같은 이 아름다운 내 사랑 언제 소릴 불러도 어디서 찾아갈기거나 우리를 위해서 이보단 단일적이 안될 수 있죠 사랑이라도 빛을 말리라는 별이 있네요 눌러버려도 내 맘 그대신 그대이셔 사랑이오 그냥 한 번 우리 풍갑쟁이 네? 풍갑? 저기 청춘브라보 우리 노래 한 번 하자 그럴까요? 알았어요 뭘 찾아야 됩니까? 그쵸 청춘브라보 우리 또 저희 노래니까 오리지날로 저희 두 개 하는 게 다 맞을 것 같죠?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청춘브라보 한 곡 알겠습니다 해놨어요? 네 해놨어요 저희 노래입니다 청춘브라보 알겠습니다 혹시 CD 혹시 저희 CD 필요하신 분 있으세요? 없어요? 없어요 근데 안 갖고 나왔어 안 갖고 왔어요? 그래 그래 대충 해 물 잡고 팔 한번 갈라 알았어요 태! 경위! 네! 좋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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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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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хот! 예! 해! 50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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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